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사회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한 그런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이 덮이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과 전직 비서의 고소장 접수권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또 사람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맹해훼손금지입니다. 7월 10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을 내놓았습니다. 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실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유족들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셜네트북 서비스에서 악의적인 출처가 불명하건 거리 퍼지고 있습니다. 예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가족들 입장에서 능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2017년부터 함께 일한 전직 비서의 성추행 고소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은 사람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문제와 또 공인이 살아 생겨내 범한 파렴치한 그런 범죄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고소인의 또 신변과 명예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몇 가지 문제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여성단체의 반응입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여성단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대다수로의 사람들이 생각과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사후에라도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이런 주장을 더합니다. 박 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생전의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당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서 보았듯이 사회 변화에 앞장서온 사람들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박원순 시장은 살아있을 때 여성계의 움직임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 행동이 본인의 가오를 감추기 위함이라는 식의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세진 한국여성 변호사의 인권이사의 주장은 좀 색다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대 우조교 사건 등 역사적인 성희롱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변호사입니다. 충격적이고 안타깝지만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죽음으로 덮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참고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호사 시절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만나서 수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를 끌어낸 인권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는데 크게 기여한 사건이 바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세진 한국여성 변호사의 인권이사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고소해서 죽은 것 아니냐는 시기에 공격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했어도 어느정도의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어느정도 사건의 실질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유명인의 죽음을 미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서울시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서울시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에 주목하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룰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문화가 때로는 죽음에 대한 미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사건의 진실에 대한 부분을 파헤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공유할 때 비로소 죽음이 모든 것을 덮고 죽음을 미화하는 그런 풍토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일과는 또 별도로 애도를 반드시 표해야 되지만 그것과 또 별도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 통합과 또 분열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과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유명인들의 죽음 이후에는 또다시 많은 그런 의욕과 루머가 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런 죽음 이후에 점검 과정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신에 대한 그런 점검 과정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또 죽음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루머를 방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신에 대한 검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10일 날 방송됐던 부정선거 제보자 구속 선거 재판 공정성이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함영일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위조 집회 제조범은 놔두고 그것을 취득해서 신고한 사람을 절도범으로 구속하는 계기구면요. 그러니까 정작 4.15 부정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던 선관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제쳐두고 사전투표 비례대표 용지 6장을 훔쳤다는 제목으로 공익 제보자인 이종원 씨를 구속한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위패 제조범은 누구인가 위패를 신고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비유는 아주 적합한 비유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이에서 선과 악 진실과 거짓 그리고 정의와 부정의가 얼마나 혼재된 사회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준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거짓의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진실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어둠은 가시고 빛이 환하게 이 땅의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바로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반드시 밝혀야 될 역사적 필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함영일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 남기실 수가 있고 저는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도 발전하실 수가 있고 동시에 이제 갓 출범한 영어방송 gongtv를 통해서도 여러분 자신의 발전과 여러가지를 함께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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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